아놀드 스월스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드림법안에 대해 올해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아놀드 스월스네거 주지사는 어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정부의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드림법안, 즉 SB1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은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 학비 보조금인 칼그렌트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법안을 상정한 길세디오 주상원위원은 현재 학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학생이 적어 주 예산에 책정된 60%만 지급되는 실정에서 주 예산 부담 운운는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. 한편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에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권을 주도록 하는 연방 드림법안을 민주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연방 의원들에게 엽서 보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민족학교는 웹사이트 www.krcla.org-dream에서 드림법안 통과 촉구 엽서 카드를 서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서명을 당부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